너무 예쁘다 여기 안에도 빨간색이야 요새 약간 극강에 깔맞춤하면 기분이 좀 좋아져 기분이 좋거든요 담비... 담비 첫 목도리 아니야? 귀엽다 아니 근데 무슨 꼭두 새벽부터 찾아와서 애들 옷을 입혀 너무 예쁘다 얘들아 뛰어봐봐 너네 뛰니까 귀엽더만 뛰어봐봐 자 그럼 너가 저기 있어봐 내가 절로 가면 애들이 뛰어가요 내가 이래 봬도 무슨 소리지? 뭐야 뭐야 재롱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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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아 재롱아 일루와 재롱아 귀여워 담비에 누나 따라온단 말이야 감기 재롱아 너 왜 안아 나랑 호흡이 안 맞네 재롱아 재롱아 쉬아 일루 간다 일루와 일루와 쟤 자꾸 쉬할라해 이 동생 교육 좀 시켜 재롱 쟤 어어어 강아지들은 쉴 것도 없어 저기다 쉬할라 간 번다 어 들어갔어 나랑 애플스토어 갈 사람 없어 저 사람 왜 저래 안 간다고 저 쓰레기통은 뭐야 모아서 버리려고 재롱이 똥 싸고 나왔다 재롱아 재롱아 재롱 재롱 어 간대 재롱 간대 야 너 너무한 거 아니야? 쉬어 펑스어 가냐? 되게 몸 좋아하는 사실이야? 맞아요 그 대사는 진짜 어? 너무한 거 아니야? 너도 어? 어? 얘네 이제 으르렁 안 한다? 어 얘네 이제 친해 담비가 그리고 재롱을 좋아하고 재롱이는 여느 강아지 대하듯 관심 없어 관심 없어 담비 예전엔 누르렁 많이 했는데 요즘 담비가 유일하게 보는 강아지 친구가 됐거든요 그래서 소중해 나름 잘했나? 언니 이거 봐 뭐 어떻게 보라는 거야 하하하하 아이고 예뻐 응 담비 질투하나요 너 담비 질투도 그렇게 안 해 나 해 해 해 해 누가 봐도 하는 거 같은데 응 담비 이제 나 처음 본 것 봐 왜 해 너 안 하죠? 표정이 진짜 귀여운데 내가 여기 봐봐라 내가 여기서 재롱이 내려 놓는다 그러면은 알았어 너 와 이제 재롱이 재롱이 그래도 좀 미안하긴 한가봐 저 등 위에서 저를 웃는 거 보면 하하하하 진짜? 집에 있는데요 그래도 착하네 아니 그냥 여기 싸주지 왜 틈에 싸가지고 재롱아 재롱아 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이 예뻐 여기 앉아봐봐 예쁘고 귀엽다 아 귀엽다 너네 이렇게 둘이 앉아봐라 한번 기다려 기다려 담비 뭐 자석이야? 하하하하 귀엽다 아이고 애들이 많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.